안녕하세요. 안 나오면은 내가 할 거야. 우와. 이야.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소품인데요. 평화랜드에서 평화랜드에서 기차타고 이런 건데 놀이동산에 있잖아요. 거기에 선물용으로 우리 어린이들한테 딱 좋은 선물을 갖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두 명 나오셨는데 그냥 그냥 들어가게. 어? 여기 하나 더 있네?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나오세요. 아기 나오세요. 여기. 아기. 감독님. 디스코 타임 한번 그래요. 디스코 타임. 자, 우리 세 명이서. 나란히 있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음향 감독님 디스코 타임이 됩니다. 자, 이리 오세요. 자, 우리 엄마. 엄마가 나와. 자, 여기가 잘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박수. 자, 여기가 잘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박수. 자, 여기가 생각하십시오. 박수. 자, 여기가 생각하십시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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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우드가 답은 하죠. 우드가 답은 하죠. 자, 여기 1등, 2등, 3등. 갈게요. 자, 1등. 멀리서 오신분. 하나 챙겨주세요. 뭐 챙겨줄꺼야. 어, 요거요거. 평화랜드. 평화랜드. 평화랜드 상품권 하나 나오고. 자, 2등은. 우리 꼬마. 여기 평화랜드 상품권. 우리 3등은. 오, 근데 제일 크다야, 3등이. 3등이 제일 크네. 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